한 명씩 제가 음료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. 오케이. 사진 속 인물의 부모님 혹은 자녀의 이름을 삼초원에 외치시면 됩니다.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멤버의 팀이 승리입니다. 자 섞어서 앉을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여기 역사가 나올 수 있어. 이거 하나 잡으면 이거 하나 잡으면 거의 그냥 자는 거야. 야 왕이 나올 수 있다니까? 진짜. 종민 씨부터 시작할게요. 왁산 쪽으로 안 갈 것 같은데요? 처음에 앉으셨으니까요. 납작할 거면서 오케이. 하나. 둘. 김군아! 하나. 하나. 둘. 최성훈! 와 대박. 하나. 둘. 정훈이 형 끝났어. 하나. 둘. 정답. 쟤 누군. 쟤가 둘 게 아니야? 하나. 둘. 하나. 둘. 셋. 땡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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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몰라? 연규진 선생을 모른다고? 어이 좋아 좋아. 아니 근데 진진 나이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. 알아야지. 라비도 잘 몰랐을 거야. 아, 전 알았어요. 정훈이 형 검색해봤을 때 찾아봤어. 너 왜 너무 모르죠? 형 우리 아빠 알아? 알지? 우리 아빠. 가발 쓰시고. 우리 아빠는 걸리고 아빠는 걸리고. 우리 가도 귀여워하지 마. 아버님이 가발을 맞추셨습니다. 그쪽으로? 미안합니다. 아버지 맞추셔. 왜 이렇게?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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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